우주 비행사 사령관 꼭 영화에 나오는 괴물딱지 같지 않은가? 놈은 분명히 새로운 술술을 짜내고 앉아있을걸세 놈을 저지하게 사령관 동무 성을 파괴하고 놈을 바윗더미 아래 파묻어버리게 이건 아마도 가장 힘든 임무가 될겁니다 동무 전세계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일 이 작전이 실패한다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군요 결코 실패해선 안됩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저를 용서하시길 바라요 하지만 귀환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두면 좋을겁니다 모스크바에서 뵐 수 있길 바라요 모스크바의 겨울은 춥죠 하지만 이번 겨울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이케에 meio 불안하시길 바라요 펜트하시길 바라요 넘ère 전투주의사 준비 중 스탠바이 통신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요새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우리의 현 위치에서 정북쪽입니다 불행하게도 서쪽의 연합군 부대와 동쪽의 소베이트부대가 유리의 사이킥 비컨의 세뇌당에 있는 상태입니다 사이킥 비컨을 파괴하면 그 부대들도 무리... 전투지휘 캐시 설치 준비 완료 새로운 건설 옵션 건설합니다 지시 대기 중 지시 대기 중 건설 완료 새로운 건설 옵션 건설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건설합니다 건설 완료 새로운 건설 옵션 건설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세지박지 지정 건설합니다 구조물 점령 유닛 생산 완료 건설 완료 이케 C-3 Isn't that the collision? 공으로 힐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생산 완료 지시 대기 중 유닛 생산 완료 지시 대기 중 지시 대기 중 It's been a 누리로 전투지 담당 유리 자동무원 연결 도움드방법 개설정 도움드방법 훈련히 있나 보려던 병이들에게 격어졌습니다. Ik-Nimbus 해 기본이 cute geweBut we had to light up! 제第二 탈리아 자폭! 목표 달성. 경고는 루시아 사라지지 않습니다. 목표 달성. 목표 달성. 아 아 아 아 아 아 목표 3-2에 대해서도 적용하십시오.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경고 – 전체 stop-up가 털어내면, 경고 – 전체 stop-up가 털어내면, 또 크게 털어내면, 장점에서 털어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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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내면. 목표 달성. 목표 달성. 경고고고ar 목표 달성. 사령관 동무, 이 자유의 투싸물이 우리와 함께 무리를 쓰러뜨리고자 합니다. 에너지 보호막 준비 완료. 구조물 점령. 새로운 건설 옵션. 건설 완료. 유닛 사령관 동지. 유리가 마인드 컨트롤된 소비에트 및 연합군 병력과 자신의 돈을 우리를 공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합니다. 유닛 손실. 유닛 손실. 유리가 미 carralk enge. 유닛 손실. 경고 – 경고 – 목표 1, 유리군이 반하심이 세계를 꺼냈습니다. 목표 달성. 더불어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훈련 중. 유닛 생산 완료. 블 Franz 기준 구멍이 경고 ! 경고 ! 핵미사일이 가발이 segu인 것입니다! 핵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대한 투지 재능시켜요! 고맙습니다. 공격!! 목표 2, 공격률 저항에 점점 더 위치가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우린 피하이로 공격할 수 있으며, 그ober! 已 공격을 완성하신 것과 함께 분해 구입하심! 이곳은 반대쪽이 공격할 수 있으며, 도전시장에서 전환 사전에 포함하시메을 공격하여 유니트 생산을 갖추지 못할 것입니다. 경고 —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경고, 핵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유닛 생산 완료! 침대차공유기 가 보입니다. 목격지원은 가슴과 개선이 조정되어서 조정합니다. 침대차공유기 가지로 교육이 강경되어 넣을 수 있으며 펴면 사령대의 기적이 관찰을 낭시했습니다. 목표 2. 목표 2. 목표 2. 목표 2. 목표 2. 목표 2. 전투자포력이 반격되었습니다. 경고 – 공격을 지켜냈습니다! 목표 1, 2차 전체. 목표 2. 목표 2. 목표 달성. 목표 930장, 탈미야. 경고ar 1-2-1을 포함하여 완공하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